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1.50%인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 이번 회의는 이창용,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에 대응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.25%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데 현재 3.1%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%대로 높일 걸로 예상됩니다. 한은이 4%대 물가 전망을 제시하면 이는 2011년 7월 연 4.0% 전망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한은이 5%대 물가 상승률 전망입니다. 한은이 5%대 물가 상승률 전망박수 않고 twilight 전해봅니다. 한은이 6%대 물가 상승률 전망